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모입니다 자 단순하중에 대한 반려이구요 자 더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A A C는 A C 구간에 작용하는 단성하중의 합력입니다 따라서 A A C는 2분의 1 곱하기 E I L P A B L 곱하기 A입니다 E I L P A 제곱 B 자 A C B 구간입니다 자 C B 구간에 작용하는 단성하중의 합력은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거에요 A C B는 2분의 1 곱하기 E E I L의 P A B 곱하기 B E E I L의 P A B 제곱 따라서 반려 탄산운용을 구했구요 반려은 시그마 M B는 0입니다 플러스구요 R 자 이게 R A Y 다시 R B Y 다시 R B Y 다시 여기서 R A Y 다시 곱하기 L A A C 곱하기 B 플러스 3분의 A 맞죠? 자 여기까지 B A입니다 마이너스 A C B 곱하기 3분의 2 B 는 0 R A Y 다시 는 E I L 제곱 B A 제곱 B B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2 E I L 제곱 P A B 제곱 3분의 2 B 는 6 E I L의 P A B L 플러스 B 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R A Y 다시 는 6 E I L P A B L 플러스 B 반석 B죠 자 시그마 F Y 는 0 위로 갑니다 따라서 따라서 R A Y 다시 마이너스 A A C 마이너스 A C B 플러스 R B Y 다시 0 이걸 삽요하구요 따라서 R B Y 다시 R B Y 다시 는 마이너스 6 E I L 플러스 P A B L 플러스 B 플러스 2 E I L P A 제곱 B 플러스 2 E I L P A B 제곱 따라서 따라서 옆으로 쓰면 R B Y 다시 는 똑같아요 6 E I L P A B L 플러스 A 따라서 R A Y 다시 는 6 E I P A B L 플러스 A L 플러스 B 구요 R B Y는 6 E I L P A B L 플러스 A 이걸 바로 나오죠 L 분의 P B L 분의 P A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단성을 하시기에 대한 발력입니다 A A C는 A C를 제곱으로 탄성하는 중의 합력입니다 이 부분 맞죠? 면적입니다 자 발력을 구할 때 구하면 R A Y 다시 R B Y가 나옵니다 자 C점에 대한 처진각입니다 자 시그마 F Y는 0 플러스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? 6 E I L P A B L 플러스 B라고 했죠 6 E I L P A B L 플러스 B 마이너스 A A C 마이너스 S C 다시는 0 따라서 따라서 S C 다시는 6 E I L P A B 마이너스 2 E I P A 제곱 B입니다 는 3 E I L P A B B 마이너스 A 따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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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 3 E I L P A B B 마이너스 A 3 E I L P A B B 마이너스 A 자 두번째 자 두번째 C점에 수직 처짐입니다 시그마 M C는 0 시계방향 플러스 6 E I L P A B L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A A C 곱하기 3분에 A 마이너스 M C 다시 0 M C 다시는 6 E I L P A 제곱 B L 플러스 B 마이너스 6 E I L P A 3승 B 3 E I L P A 제곱 B 제곱 따라서 Y C는 같죠 3 E I L P A 제곱 B 제곱 C점에 수직이지만 이 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뭘로? 힘의 평형식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힘의 평형식으로 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단수부에 대해서 탄성하중에 대한 반려 합리학 구약고 반려구약고 그리고 C점에 차진각 수직 조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자 The Best Or Nothing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